또 신선한 바람을 가지고 왔습니다. 사실 오디션이라는 곳이 화려한 무대를 첫인상에 심어줘야 되는 곳이라 그런 무대가 워낙 많아서 조금만 화려하려고 쳐도 오히려 심사위원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오히려 뒷걸음질을 치는데 10호님의 화려함들은 불편하게 한 부분이 하나도 없었고 너무 멋있었고 건반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리듬을 막 타시니까. 약간 정갈하면서도 섹시한 그런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는 10호 가수님 먼저 보컬 얘기부터 좀 하자면 그런 거 있지 않았나요? 이런 식으로 보컬을 디자인해서 막 소리 길게 빼고 옥타브 위로 부르고 이렇게 하면 되게 좋을 것 같다 한번 해볼까? 그게 돼? 이런 거 있잖아요. 우리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거.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상상한 걸 실현을 해버리면 어떡해요. 그러니까 유희열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처럼. 그렇죠? 그거예요. 이걸 진짜로 해버리시네. 감사합니다. 잘 나오셨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연주와 노래 정말 잘 들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러면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 우리 10호 가수님. 다음 라운드 때 더 멋진 무대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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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봤습니다. 잘한다, 잘한다. 진짜 멋있는 퍼포먼스다. 근데 진짜 그거 있지 않았어? 이렇게 하면 되게 멋있을 것 같아를 그냥 진짜 다 해버리니까. 진짜 신기하다. 그걸 다 해버려. 우와. 우와...